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룩룩 잉글리시 룩쌤 입니다 자 오늘은 스펙킹 챌린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펙킹 챌린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 2021년 7기에 거쳐서 제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아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열망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펙킹 챌린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돌아왔습니다 스펙킹 챌린지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일단 영어 스펙킹에 목마른 분들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영어 스펙킹 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봤을 겁니다 전화 영어도 해보고요 화상 영어도 해보고요 쉐도잉도 해보고요 바른 클리닉도 들어보고요 정말로 많은 것을 해봤을 텐데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생기지 않나요? 자 그래서 스펙킹 챌린지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풋하고 아웃풋의 밸런스를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인풋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아웃풋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풋 인풋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문장 암기하고 쉐도잉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컨텐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컨텐츠를 제공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누구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웃풋이죠 이때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코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코치가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피드백을 그냥 글로 주는 것 그 다음에 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자 그 워드 파일 PDF 파일로도 제공을 해주니까 훨씬 더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팀 배정이 돼요 팀 배정이 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제가 배정을 해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거든요 직장도 고려하고요 영어 실력도 고려하고요 많은 것을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팀원끼리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버디 프로그램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같이 매칭을 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저희가 멘토가 되어드려요 그래서 코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가다가요 이거는 뭐 옵션이에요 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로 금요일날 저녁이나 주말에 라이브로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참가자들을 모아서 그냥 영어로 편안하게 대화하는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세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00명 이상의 학생들 한 거의 150명 되는 학생들이 이미 지나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받다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열심히 한 학생들 저희가 제시한 대로 잘 길을 따라온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참가한 학생들과 대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영상이 녹음이 되는 거니까 녹화가 되는 거니까 자기도 영상을 통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그 발전 과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주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어는요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몇 문장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영어로 말하는 습관,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 그 이후에 어떻게 영어 스피킹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겁니다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은요 일단은 두 가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웃풋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 인풋 플러스 아웃풋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요 인풋 플러스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인풋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는 건데 혹시나 너무나 바쁜데 피드백은 좀 확실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웃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거리를 제공해 줘요 그럼 질문을 듣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촬영해서 코치한테 제공을 해주면 코치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번 하는 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 과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요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링크에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을 작성을 하고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하세요 여러분들 뭐 비용 문제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쓴 비용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답글로 아니면 아래에 보시면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 링크로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은 거기서 또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6월 30일 6월 30일 6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지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스페킹 챌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